핵심 내용만 집중해서 배우는 파워 그래머 챕터 7 부정사 유닛 1 투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함께 공부하는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요 부정사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부정사의 뜻을 알아두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부정이라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뜻이잖아요 즉 투 부정사가 문장에서 명사 형용사 또는 부사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쓰임이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명사적 용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A 투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투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 것을 투 부정사라고 하죠 즉 동사에서 시작하니까 뭐뭐하다는 느낌인데 결국 명사로 쓰이는 경우라면 뭐뭐하는 것 또는 뭐뭐하기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1번 문장 볼게요 To learn English is why I'm here 영어를 배우는 것이 내가 여기 있는 이유이다 투 부정사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영어를 배우는 것 명사 맞죠 그리고 문장 제일 앞에 있으니까 주어 역할하는 것 확인되죠 2번 볼까요 He decided to go there on food 그는 결심했다 거기에 가기로 걸어서 뭘 결심해요 거기에 가는 것을 결심했죠 우리말로 을 을 로 해석이 되면 당연히 목적어 맞죠 기억하세요 동사 decide 는 뒤에 투 부정사를 목적어로 갔습니다 3번 문장 보죠 My dream is to build a park for children 내 꿈은 짓는 것이다 공원을 아이들을 위해 꿈이 뭐라고요 To build a park 해석하면 공원을 짓는 것 명사 맞죠 be 동사 뒤에 있으니까 뭐죠 보호가 되는 겁니다 He expected me to drive him home 그는 기대했다 내가 그를 집으로 데려다 주기를 그를 데려다 주는 게 누구죠 나죠 me는 이 문장에서 성분이 뭔가요 expected의 목적어죠 그럼 to drive him home이 목적 보호가 되겠네요 이해되나요 자 기억하세요 expect 동사는요 뒤에 목적 보호로 to 부정사를 갖습니다 be 주어로 쓰이는 to 부정사 앞에 내용에서 우리 조금씩 더 깊이 들어가 볼 건데요 to get up early is good for your health 일찍 일어나는 것은 좋다 너의 건강에 뭐가 좋다고요 to get up early 해석해 보세요 일찍 일어나는 것 자 이 문장을요 살짝 다르게 써볼 거예요 주어가 조금 긴 것 같아서 긴 주어를 뒤로 보내고 문장 처음에는 가짜 주어인 it을 쓰는 거예요 그럼 문장이 이렇게 되겠죠 it is good for your health to get up early it을 뭐라고 한다고요 가주어라고 하고요 그러면 진주어는 to get up early가 되겠죠 이해되나요 c로 갑니다 목적으로 쓰이는 to 부정사 목적으로 to 부정사를 갖는 동사가 앞에 하나 있었는데 뭐였더라 decide 가 있었죠 몇 개 더 있어요 hope, need, ask, refuse 이런 동사들을 여러분 무조건 외우지 마세요 요령이 있어야 합니다 hope를 볼게요 뜻이 뭔가요? 바라다 그럼 언제 행동을 바랄까요? 과거의 행동을 아니면 앞으로의 행동을 당연히 앞으로의 행동이겠죠 그래서 to 부정사는 대부분 앞으로 할 일을 의미합니다 이거 완전 중요해요 refuse 한번 볼까요? 무슨 뜻이죠? 거절하다 뭘 거절해요? 앞으로 할 행동을 거절하다 맞죠?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문장 보겠습니다 She decided to open a restaurant 그녀는 결심했다 지금 식당을 열었나요? 아니죠 앞으로 열 거예요 그래서 decide는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갖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잘 보세요 2번입니다 think, find, make, consider 동사는 가짜 목적어 it을 갖는다 이때 진짜 목적어는 뒤로 넘기는데 형태가 to 부정사이다 문장 볼게요 computers make it easy to get information 컴퓨터는 쉽게 만든다 정보를 얻는 것을 오형식 문장 구조가 눈에 보이나요? 가짜 목적어 있어요? it 보이죠? 목적어 자리 맞죠? 진짜 목적어도 눈에 보여요? 그렇죠 그럼 중간에 있는 형용사 easy는 뭔가요? 목적 보호가 됩니다 가짜 목적어, 진짜 목적어, 형태, 그리고 위치 잘 눈여겨보세요 문장 하나 더 볼게요 he thought it impossible to finish the work on time 그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 일을 제 시간에 끝내는 것이 자, it이 뭔가요? 뭐가 불가능하죠? to finish the work on time 맞죠? it은 가짜 목적어 to finish the work on time 은 진짜 목적어 괜찮나요? 자, 이제 d로 가겠습니다 보호로 쓰이는 투부정사 보호에는 두 가지가 있죠 주어를 보충하는 주격 보호와 목적어를 보충하는 목적격 보호가 있는데요 투부정사가 그 보호 역할을 한다는 건데 문장을 볼게요 My dream is to win the competition 나의 꿈은 우승하는 것이다 B 동사 뒤에는 명사 보호가 오죠 그래서 to win the competition이 my dream을 설명하는 거니까 주격 보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음 문장 볼까요? She asked me to take a break 그녀는 내게 요구했다 쉬는 것을 자, 누가 쉬나요? 주어인 she가 쉬나요? 목적어인 내가 쉬는 거죠 그래서 목적 보호로 to take a break를 쓰는 건데요 자, 이거 몇 형식 문장인가요? 5형식 맞죠? 목적어와 목적 보호가 있으니까 이렇게 5형식 문장의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갖는 동사들을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시험에 엄청 자주 등장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우리 이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로 가겠습니다 의문사는 보통 뒤에 주어 플러스 동사 형태를 갖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주어 없이 간단히 투부정사만 붙여서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I don't know what I should do 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문장을요 I don't know what to do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덩어리는 항상 명사 덩어리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what to do 라고 하면 무엇을 할지 when to do 그러면 언제 할지 where to go 어디로 갈지 how to go 어떻게 갈지 그렇죠? 이렇게 덩어리로 만들 수가 있겠죠 다만 why 뒤에 투부정사는 없습니다 알겠죠? 자, 예문 하나만 볼까요? 마지막 4번 예문이에요 I don't know how to spell that word 나는 모른다 어떻게 철자를 쓰는지 그 단어를 스펠은 여기서 동사로 쓰이고 있고요 how to spell that word가 no의 목적으로 쓰이고 있죠 자, 이제 F 투부정사의 부정으로 가겠습니다 부정어 not의 위치만 알아두면 돼요 to 바로 앞에 쓰면 됩니다 문장 보죠 he tries not to laugh not은 투부정사 바로 앞에 씁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것들만 핵심 정리해 볼게요 핵심 포인트 1번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여서 문장에서 주어, 보어, 목적어의 역할을 합니다 2번 투부정사가 덩치가 커서 뒤로 돌리게 되면 가짜 주어나 가짜 목적으로 it을 쓸 수가 있습니다 3번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갖는 동사들을 한번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4번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갖는 5형식 동사들을 다시 한번 꼭 머릿속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열심히 공부해 준 친구들 고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만나러 올게요 고맙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아멘